여기는 제주 서귀포시 하요동에 있는 세속각 입니다. 세속각에는 관광객들이 작은 배를 타 가지고 또 저쪽에는 태우를 타 가지고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. 작은 조각배네요. 조각배네요. 연인들이랑 가족끼리 랑 부모님과 자식간 이쪽 옆에는 민명구조 버터가 옆으로 다녀고 있구요. 저 위쪽으로는 태우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. 저 위쪽으로는 태우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. 배웁니다 여기 세솟강물은 한라산 와예계곡을 통해서 쇼레천을 통해서 세솟강까지 내려오는데요 여기는 바닷물과 민물 합쳐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바닷물입니다 세솟강 아 아 으 으 으 으 으